정말로 맛있어. 이게 소스가 어떤 거냐 타바스코 소스 같아. 맛있다. 매콤한. 살이 야하면서. 약간 시골인심 느낌이 있어요. 그게 좀 한국적인 그런 정이 있었어요. 손자, 손녀 한 점이라도 더 먹였으면 좋겠는 마음에 되게 기뻐하시면서 되게 저희를 많이 신경 써주시는 느낌이어서. 이 상들이 다 선하시고 사람도 안 나실 것 같아. 다 선형 같아. 다들. 야. 우리 애기. 먹어. 미앤노 먹었어? 미앤노. 응. 꼭 우리 먹고 뭐. 아, 우리가 먼저 먹고. 진짜 우리 주고 이제 점심 먹으려고 준비하나 보다. 졸려서, 졸려서. 내가 좀 하나 갖고 졸리면 좋겠는데. 진짜 애 이때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고마워요. 대신 애 재워주고 이러면. 아이고, 어떡해. 좀 내가 재워주면 너무 좋을 텐데. 눈에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.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. 내가 선수인데. 잠궈대는 것 같아요. 잠궈대는 것 같아요. 약간 재울 때는 왼쪽 가슴에는 아이들이 그 가슴 신경 띄는 소름이. 스스로 들으면서 완전히 지금 잠들었어요. 잠깐 누군가가 애기를 봐줘서 애기 엄마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진다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내가 잘 먹은 애기한테는 좀 보고 있어요. 밤새 내가 지금. 밤새 내가 지금.